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장 민수기 25장은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1세대 기록의 어쩌면 마지막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1장 1절부터 쭉 와서 25장까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어요 25장까지 달려왔는데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22장, 23장, 24장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마지막으로 1세대의 행적은 완전히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진군하는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군해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11장부터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서 25장까지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5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발부월 사건이 25장에 마지막 등장하는 1세대의 패착 실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사역이 이제 종료가 완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5장에 이 발부월의 사건이 뭐였을까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난 땅이 여기입니다 가난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회시키셔서 진이 옮겨가지고 이쪽 이쪽 동편으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이 있고 가난 동편 동쪽 요단간 동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사진을 조금 확대했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인데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 코앞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한 첫 번째죠 이쪽에 시띔이라는, 시띔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시띔, 시띔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은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시띔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아주 참담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25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모하베 여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소통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 모하베 여자들이 음행을 할 때 핵심은 모하베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고 같이 먹고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습이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주 엘르하살의 아들인 비누하스라는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창을 들고 이 여자와 소통해서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를 살해해 버립니다 이 사람을 살해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런데 이 염병으로 이미 죽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 무려 2만 4천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가난한 땅에서 정탐 이후로 반역해서 죽은 인구가 몇 명이었죠? 1만 4천백 1만 4천백이었는데 이번엔 숫자가 2만 4천명입니다 2만 4천명 시팀에서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누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 세워주십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이 발볼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음행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상숭배라는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때 벌하는 명분이 명확해요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 25장 11절에 엘르하살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더다 하나님은 이 발볼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탈한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숙이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불평은 많이 했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신에게 돌아간 사건은 딱 두 건 있어요 하나가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가 오늘 바알부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알부월 사건에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사건으로 인해서 어저께 축복받았잖아요 발람이 예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유혹에 빠졌거든요 지금 이 유혹에 빠진 이 자리 이게 모압이랑 지금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모압이랑 미디안이 사실은 이 시절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모압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동족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냐 여러분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난데없이 우상신을 섬기게 됐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당나귀 사건으로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발람이 막 축복하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게 24장까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상승배가 나온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는 예쁜 여자분들에게 유혹을 당해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담을 해가지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발부울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어떻게 살펴보냐면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자 민수기 3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요호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요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요 이 발부울 사건의 여성의 사건이 발람이라는 그 당나귀 선지자의 계략으로 보고 있어요 계략으로 근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그와 같은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발람의 발람의 계략 민수기 민수기 31장 16절 게시록 2장 14절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죽여버립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무당 같은 사람인데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사학자들이 추정컨대 발략이 끊임없이 강구를 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람이 계략을 펼쳐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인계 써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길을 발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힘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질투를 건드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접촉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라는 걸 안 거예요 발람이 아 똑똑하죠 똑똑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인데 이스라엘은 약자로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외부로 망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내부로 망했다 그렇죠 이게 1세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위기가 내가 집이 어려워지고 살림이 어려워짐으로 신앙생활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환란으로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내 내부에서 생깁니다 그럼 내부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내 안에 여타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다른 순위로 내릴 때 그때 내부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는 갑자기 집이 망하거나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이유가 됐든 내 내부적인 상태와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오늘 발람의 계략 이거를 살펴보면요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이것 때문에 1세대가 끝났어요 1세대가 끝났는데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그 두 번 한 것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두 번 했는데 민수기 1장부터 쭉 오면서 이방신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이방은 하나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우상신은 등장한 적이 없어요 출애국기 32장이 등장했지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불평이지 이방신은 없었어요 25장 바알부월 이게 마지막 최종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전쟁당에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1세대가 망하게 된 건 발람으로 인한 내부적인 교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외부적인 원인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이 등장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25장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으로 질투를 하시는지 음행이라는 부분은 지나가는 거고 핵심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9절 그리고 11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질투 나 외에 다른 신에 접촉하는 것 오늘 여러분 25장 읽어보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지 제가 음행이란 부분을 집중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25장에서 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접촉하고 넘어갈 때 진노를 하셨다는 거 우리는 우리 삶에 다른 신을 접촉해서 하는 일은 없는지 다른 것이 우선순위인 건 없는지 그걸로 내 신앙과 내 삶의 위기가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